안녕하세요 드로잉즈입니다. 크리에이터와 작가 분들의 다양한 키트를 제작 생산하고 있는 취미 전문 플랫폼 하비풀과 함께 색연필 인물화 드로잉 키트를 제작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색연필로 표현하는 사실적인 인물 드로잉 키트입니다. 제목만 보면 좀 있어 보이죠? 실제 구성품도 괜찮습니다. 구성품의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로 제작했습니다. 눈은 색연필 인물화 드로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눈을 잘 그리면 색연필 인물화에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원래 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 보고 반반하다고 합니다. 색연필 인물화를 시작하시거나 배우고 있는 과정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성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종이테이프입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림이 상하지 않게 붙이고 떼는데 사용하기 좋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필꽂이입니다. 짧은 색연필을 꽂아서 길이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이 부분을 내리고 꽂아서 올리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뒷면 똥꼬쪽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붓입니다. 색연필 가루나 지우개 찌꺼기를 털어낼 때 사용합니다. 다른 백붓보다 부드러워서 그림에 스크래치 안나고 깔끔하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유니포스카 흰색 마카펜입니다. 눈꺼풀의 반짝이는 부분이나 눈동자의 하이라이트, 물기가 있어 반짝이는 부분에 쨍하고 밝은 흰색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파는 곳이 많지 않아서 구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구성품에 넣었습니다. 니더블 지우개입니다. 찰흑처럼 주물러서 사용하는 지우개입니다. 이건 미술용 지우개입니다. 색연필은 프리즈마 색연필입니다. 색연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기본 구성품에 넣지 않고 선택해서 구입하실 수 있게 추가 구성품에 넣었습니다. 프리즈마 색연필은 발색이 좋고 내구성도 뛰어난 제품입니다. 최저가로 선택해서 구매하실 수 있게 했으니까 색연필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리즈마 색연필 유일한 단점은 나무가 둥글다는 겁니다. 그림 그리다보면 계속 떼골떼골 도망다녀서 잡으러 다닌다고 졸라 짜증납니다. 제가 그린 눈 완성작과 완성작을 따라 그려볼 수 있게 스케치 그림을 함께 넣었습니다. 링크된 영상을 보면서 따라 그리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양놈 눈가리 서양인의 푸른색 눈동자와 눈의 촉촉한 표현을 함께 연습해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요즘 렌즈 많이 하시죠? 콘택트 렌즈를 한 눈입니다. 피부 표현도 연습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눈과 눈썹을 동시에 연습해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스케치북은 스트라스모어 브리스톨지 300 시리즈입니다. 표면이 매끄러운 스무스입니다. 크기는 A4보다 약간 큰 사이즈입니다. 한 장씩 뜯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뒷면 차이가 거의 없어서 양면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연필 드로잉 키트 구매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가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입 페이지에 바로 연결됩니다. 드로잉 재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충동구매 환영합니다. 하비프레스 런칭한 색연필로 표현하는 사실적인 인물 드로잉 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색연필 인물화 그리는데 꼭 필요한 기본 재료로 알차게 구성했으니까 많이 많이 구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위에 대비해 유지한 색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